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보컬 녹음을 하는 날입니다 제가 지금 약간 톤을 띄워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나요? 그 이유는 약간 이렇게 목에도 튜닝을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약간 이렇게 띄워서 말하면 그날 고음이 잘 되거든요? 이렇게 약간 킹밥지만 이런 톤으로 말을 해보려고요 어찌졌지? 대학원 원서 넣었어요 아! 이렇게 톤 올려서 얘기해야 되는데 어찌졌지? 대학원 원서 넣었어요 지금은 재림 언니 차량 주차권 뽑으러 가고 있고요 일단은 혁이를 만나서 혁이한테 가방을 좀 가지고 있으라고 해야겠습니다 오늘 저 보컬 녹음하는데 미스터 혁이 응원차 방문했습니다 오늘 이발 했다고 해서 맞습니다 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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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부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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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의도가 없어서 말씀하시니까 또 어 맞아 오후 뭐 또 지금 이제 저녁하고 나서 많이 둘 다 믹스 해주시는 감독님께서 마이크 한 세 개 정도 해놓고 테스트 녹음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제 톤에 맞는 거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테스트로 3개 마이크 설치 중입니다. 입장하십니다. 세트 세트 씁니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지금 들려드린 게 사일사고 아까 전 게 노이만녀. 약간 그 뭐지? 노이만 했을 땐 좀 더 샤하게 들리는 것 같고 AKG 거 했을 땐 좀 더 콧소리가 잘 들리는 느낌? 언니 생각은 어떠세요? 나도 그런 것 같아. 근데 되게 헷갈리는 게 벌스에서는 사일사가 더 예뻤거든? 아 그래요? 그러면 2절 벌스 때 벌스 앞에서 계속 들려드릴게요. 네네. 지금이 노이만 먼저 들려드릴게요. 방금... 아 근데 노래를 전체적으로 해보면 노이만이 낫겠다. 그쵸. 저도 컨셉 잡은 게 약간 팝적으로 잡아서 좀 샤하게 불렀거든요. 그니까. 네. 그러면 미스터 노이만 미스터 노이만이 노이만이 질감고 확실히 뭔가 코팅되는 느낌이 오오. 열고 돌아 노이만 쓰더라고요. 열고 돌아 노이만이 질더라고요. 열고 돌아 노이만이 질감고 이쁘장한 느낌. 열고 돌아 노이만이 질감고 괜히 많이 쓰는 게 아니야. 열고 돌아 노이만이 질감고 일단 항상 기본으로 꽂아 놓고 시작하시기 때문에 노이만을... 알아서 체인지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너의 윗뚫림에 넣어 가도 쉽지가 안되나 입장 입장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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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와 우와 완전 카페인데 여기는? 저기도 이따 한번 가보실래요? 되게 예쁘다 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반짝반짝해요 뭔가 응 근데? 반짝반짝 이걸 왜 앞에 사람들 이거 이거 루디먼트지 와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와 냄새가 미쳤는데?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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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누님이 디렉 빠주시고 있을 때 계속 중요 업무 했구나 아니 저 조교님한테 DM 보냈는데 왜 제 DM 안 보세요? 어? DM 보냈다고요? 네 근데 제가 인스타를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저 아니 유튜브 영상 올려가지고 조교님 나왔다고 영상 그 디엠 보냈는데 답장 안해주세요. 요청에 가야 있을걸요? 요청? 아 제가 이거 쓸 줄 몰라갖고 잠시만요 내려보세요. 아 제가 가면 안 하실거에요. 확인 제 계속 안 하실거 같은데 저 팔로우도 안, 맞팔도 안해주시고 그래요? 하지 않았나? 안해주셨어요. 인스타 너무 어려워요. 인스타 인스타 쉽지 않아. 너가 좀 알려드려라 형님.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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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워요. 인스타